어! 베이스! 베이스 체크하고 이제 여기 각종 했는데 왜 베이스에서 나와요? 응 조심해! 한거라도 하고 싶어 빌라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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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안 느꼈다 못났는데요? 나이스 출발 1B 망칠 곳은 없다! 희귀 버틸 수 있겠어 우리 팀들? 오오오오 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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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잘못이야.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베이스 체크하고 이제 여기 각도를 했는데 왜 베이스에서 나와요? GG. GG. 어센트의 꽃. 미드 파이트. 미드를 가져가는 팀이 어센트는 이긴다. 랭크의 공식. 마켓 여기 피킹할 거잖아. 비하인드 죽여버려. 아 팬텀이냐 벤달이냐. 맥달 써보고 앞머도 팬텀 쏴야겠다. 와이드 피킹. 재장전. 시야 차단. 아.. 아는데 왜 못 잡니 태호야 까지 왜 안 깨지냐고! 젠지 티몬들은 왼쪽 깨 달라 하면은 오른쪽에 날라와도 오른쪽 피킹해서 깨주는데 왜 얘는 넥크니까 이해하지 무서워 너무 외로워 아 나 블라인! 어! 나 블라인! 나 블라인! 나! 미드와인! 미트와인! 패셔! 복! 미 린나 2에밋! 2에밋! 바로 하이밍에 오죠 오민 화이팅 하이밍 형 가자 가자 점프해서 잡는 틱톡 체인지 한 번 해줘 틱톡 체인지 GG